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 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웃기는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웃기는 뉴스 메인 이벤트 인물로 들어가야겠죠? 바로 그가 돌아왔습니다 한규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참회록을 출간하시고 대선압 정치재계 참회록 제목이 이거예요 책 제목이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록이고 그런데 저는 고백록을 저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보통 고백이라는 게 1인칭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백록인데 저자는 전 보좌진에 있던 양반이 썼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책 내용은 저희가 안 봐도 삼천리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책을 내자마자 코미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 정치시사 코미디계에 주전선수가 많이 빠졌었죠 그 공백을 진중권이라든가 서민류 비정치인들이 채웠는데 본격적인 정치 개그의 계절이 도래하면서 나왔어요 과거에 조계종 사찰에다가 육포보낸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시사 개그계의 압권 아니겠습니까 대종상 황금사자상감입니다 사실은 그랬던 바로 그가 돌아왔어요 황교환 그가 첫 마디로 웃겨주셨습니다 대교종기를 마친 황교환이 바로 윤석열 어려움 겪으면 돕겠다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건지 정말 저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황교환을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잡소리들이 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거입니다 정치권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정치권 경험이 자기는 있었나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죽을 것 같아서 버릴 수가 없어요 박지원 국정원장 정도면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 윤석열이 정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도와줄게 정치 경험이 뭐가 있는데 선고에서 진 경험밖에 없잖아 단기간에 머리 깎은 거 조개사에다가 육포 보낸 거 윤석열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도와주실 계획인가? 물론이다 우리 모두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제일 목표다 어느 나란지를 주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구나 나라를 지키시지 마시고 일단 나부터 지키세요 나를 지키라 나자가 오자네 나를 지키는 것 나를 빼는 것 나를 사실 죄인인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국정농단도 모른 척했고 태극기 부대도 지원하시고 전광훈 씨 손잡고 같이 이상한 짓 하시고 사실 전광훈을 중앙정계에 속에 입문시킨 게 황교환이에요 결국은 손을 돌려줌으로써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지으셨고 사실상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자죠 황교환이 지금 시사개극에 데뷔하자마자 주억 같은 어록들이 계속 있습니다 태생적인 정치는 없다 윤석열 의지만 있다면 극복하는 거다 저는 웃긴 게 윤석열 총장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자꾸 본인 얘기를 안 하시고 윤석열 총장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게 있군요 윤석열은 검찰 가족이니까 윤석열은 특수통 자기는 공안통 양대 산맥인 거예요 라이벌 의식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본적으로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마인드셋이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 비슷하게 실제로 대통령 몇 달 하면서 지게까지 팠잖아요 보셨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환 해서 뭔가 대통령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암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한테 계속 이렇게 교훈질, 훈계질을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대동소위 둘 다 얘기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웃겨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가 웃긴 나머지 한마디 했어요 황교환 고백록은 황교환 아닌 다른 사람이 쓰고 이 책에 황교환이 추천사를 썼다는 대단히 특이한 고백록 형태인데요 그 고백록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나봐요 최서원의 존재를 박근혜 독대는 월 1회뿐이었다 좀 시원하게 고백을 해주면 좋은데 최서원이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최순실은 알아도 전 최순실 최서원은 아직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수많은 소송의 지뢰밭을 지금 거쳐왔습니다만 여러분들 기억 못하실 거예요 2017년 1월에 제가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황교환이 최순실 자매와 친분이 있다 라는 취지의 단독 보도를 고발뉴스가 한 이후 지금 4년째 아무도 안 받고 있어요 저희가 최순실이 박근혜의 추임식 한복을 대주고 실제로 모든 거를 전화를 통해서 수렴 첨정하고 있다는 기사를 2012년에 썼거든요 네? 진짜요 2012, 2013년에 썼어요 계속 그런데 2016년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한 2, 3년 더 걸릴 것 같아 기본적으로 이거 검찰이 수사해주면 딱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보도를 하고 나서 원래는 최순실이 최순실보다 더 설쳤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최순실이 이제 지병이 암이 걸려가지고 최순실이 조금 더 전면에 나선 것 뿐입니다 원래는 그 집에 마지가 최순실이라서 많이 재산권 행사를 대외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법무장관 시절에 최순실 일가와 친분이 있어서 최순실이 최순실이 한교환 법무장관이나 전화를 통해서 만날 약속을 잡는 것을 봤다는 제보를 저희가 무척 최순실 일가 내부의 정통한 분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 과거 여기에 커피숍 커피빈이 있었거든요 여기 2층이 여기서 만났다는 제보를 받고 그 현장까지 가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당시 저희가 고발리스 유튜브로 방송을 해드렸었던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커피숍이 없어졌습니다만 이런 내용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거 검찰에서 이 사람 불러서 조사하면 됩니다 A씨가 누군지 저희 아니까 사실 이런 내용을 특검에서 다 얘기를 했다니까 특검에 3일 동안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불러달라고 근데 결국은 특검이 아주 최소한의 재벌과 국정농단 부분만 기소를 한 거예요 실제 되게 많아요 특검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문만 연 거거든요 실제로 검찰이 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다 뭉갠 거죠 저희 보도 나가고 나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공보팀이 고발리스 전화와서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허위 보도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라는 입장을 보내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고소를 안 하고 있는데 고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소미 플리즈 이거 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명박도 마찬가지지만 최순실 일가에 의해서 박근혜 주변에 얼마나 구조적이고 깊숙하게 국정농단이 있었는지를 보려면 그 당시 권력기관의 책임자였던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저희는 김기춘과 최순실 일가의 관계성도 고발을 했고 황교안도 고발을 했는데 검찰 수사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희는 여전히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돌아온 황교안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to the real politics 앞으로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고발 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 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